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한국전력이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15-76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2시 5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한국전력은 0.42% 정도의 소폭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한국전력에 대한 리뷰 영상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시면 리뷰 영상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 관점이 다 맞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그냥 참고 영상으로서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자 그럼 한국전력에 대한 리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이제 대표적인 전력의 생산과 판매를 독점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기관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산업은행과 대한민국 정부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합작해서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전에 이제 그 발전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수력원자력 부분이 있구요. 화력발전 부분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원전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인 거고 동시에 이제 이 원재료 석탄 석유 lng 가격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폭락을 보였다는 점 그 부분들이 한전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이때 폭락으로 인해서 원재료비나 전력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의해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었고 그 부분들이 이번에 3분기 실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2위 영업이익으로만 2위에 랭크되는 그런 이제 호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연료비 연동제에 대한 그런 기대감까지 주가에 좀 반영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상승폭을 조금씩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전은 오랜 기간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결국에 이제 전기료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한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한전에 이제 적자 부담으로 떠안았던 상황이었고 동시에 이제 rps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비율이 높아지면서 거기에 따른 적자도 한전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좀 떠안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7년, 18년, 19년도 계속해서 실적이 감소를 했고 대규모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많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랜 기간 좀 하락 기간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20년 전, 30년 전으로 회귀하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 발생이 됐는데 개인적으로 가격적인 요소에 있어서 만큼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격은 뭐 사실상 이보다 더 쌀 수는 없는 가격이 아니었나 최근에 뭐 2만원대 있던 이 자리는 이보다 더 쌀 수는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싼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이 오랜 기간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뭐가 많이 쌓여있냐면 매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매물이라는 건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매물이 결국에 올라갈 때마다 잠재적인 물량으로 막 터져나오는 거죠. 올라갈 때마다 아 나 본전왔네 매도 또 올라가면은 또 여기서 물려있는 사람 또 매도 이런 식으로 잠재적으로 좀 악성 매물이 많이 좀 쌓여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매물 부담감이 큰 자리가 2만 5천원 자리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2만 5천원대만 이런 자리에 매물이 상당히 좀 많이 또 쌓여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차츰차츰 그 매물이야 또 소화 과정을 거쳐서 해결이 되겠지만 올라갈 때마다 이런 2만 5천원대나 이런 자리가 기술적으로 저는 좀 저항의 역할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여기서 좀 넘어가면 이제 한 3만원대 정도가 다음 또 저항대가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3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솔직히 3분기 호실적 발표했는데도 주가가 끄떡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야 실적이 좋은데 주가 왜 안가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연료비 연동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그동안에 좀 숨죽여 오다가 연료비 연동제의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나름 이 안에서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이런 이제 모습들로 가고 있었고요.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이 흐름들이었고 이 연료비 연동제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된다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 좀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11월 11일에 전기요금 개편안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임시이사회에서 전기이사회에서 전기 개편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연내 전기요금 개편안 마련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전기요금 개편 발표는 이날 이사회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또 아직까지 가능성은 있다라고 해요. 임시이사회 일정은 정해진 바는 없다면 아직 12월이 남아있는 만큼 정부랑 또 협의를 해서 뭐 이렇게 발표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사실상 좀 물 건너갔다라는 관측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또 어디서는 연료비 연동제가 또 도입된 전기요금이 개편이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될 것이다. 전기요금 개편안이 의결되고 12월 17일날 발표될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될 것이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뭐 결국에는 한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된다 안 된다라는 거는 결국에 17일이 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료비 연동제가 되느냐 마느냐는 17일이 좀 돼봐야 할 것 같고요. 주가는 이미 그 부분 연료비 연동제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이미 주가는 올라왔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결과를 17일날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역시나 이제 2만 5천원이 저항대라고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걸 이제 머리 위에 두고 있는 거죠. 주가 위에 바로 2만 5천원이 있는데 이걸 이제 저항대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연료비 연동제 도입이 좀 이렇게 좀 안 된다거나 기대했던 만큼 뭔가 없다거나 그랬을 땐 주가는 이 부분에서 당연히 좀 실망 매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터져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반대로 연료비 연동제나 전기요금 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의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또 생기는 거겠죠. 기대감이 현실로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마련이 되겠지만 그게 이제 17일 정도는 돼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 2만 5천원 정도가 단기적으로 제가 이 점 밑에서부터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는 2만 2천원 정도가 단기적인 저항때고 2차적으로는 한 2만 5천원을 예전에서부터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려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에 거의 왔다. 지난번 상승으로 통해서 2만 5천원이 거의 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는 비중을 한번 살짝 줄여놓고 나머지로 추가 상승이나 결과물을 확인하고 가는 게 어떨까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2만 5천원에 근접한 이 시점에서 저는 매수자리가 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자리가 매수자리가 될 수는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어떻게 좀 운 좋게 연료비나 이런 것들이 폭락이 나와가지고 그 부분에서 이제 비용을 절감을 했고 그 절감이 실적으로 호실적으로 반영이 됐지만 내년부터는 또 RPS 이 부분들도 또 높아지거든요. 신재생에너지 의무 그 할당 비율이 또 높아집니다. 그게 높아진다는 거는 결국에 한전에 비용이 또 늘어난다는 얘기가 돼요. 비용이 또 늘어나게 되고 또 환경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앞으로 또 용기 요금 개편이나 이런 것들 또 해야 되거든요. 지금 연료비 연동제가 끝이 아니라 이게 이제 전력시장의 제도 개편의 시작을 의미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연료비 연동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이 이후에는 환경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또 요금 개편안에 또 이렇게 해야 돼요. 요금 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녹록치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환경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요금 개편안에 뭐 추가로 또 이렇게 논의되고 개편될 때마다 이 한전에 대한 주가의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재평가되겠지만 재평가되는 상황들도 분명히 나중에 오겠지만 지금 당장의 뭐 그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뭐 지금 연료비 연동제인데 그것도 될지 안 될지 아직은 모른다. 그리고 기대감으로 이미 주가는 반영됐고 기술적인 저항대가 2만 5천 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번 정도 살짝 좀 비중을 줄여놓고 17일 결과물을 보시고 추가적인 상승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기대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만약에 저는 그 부분들이 좀 도입이 되지 않고 또 기대감 실망감으로 좀 바뀌어서 주가가 내려온다면 또다시 이 종목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뭐 한 이틀 정도 남았는데요. 남았는데 뭐 나머지 물량으로 계속해서 이제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해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좀 달라진 수급의 특징은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투신 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은 지난번에 250만 주 정도를 잡아줬는데 이후에 나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외국인들 들어왔고 이때 기관들 들어왔는데 나가지는 않고 있다는 거 여기서 잡고 뭔가 있다라는 거 잡고 물량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전과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한 번 사면은 한 2, 3일에 걸쳐서 다 팔아버리고 한 번 사면은 2, 3일에 걸쳐서 다 팔아버리고 했는데 최근 12월 10일 날 매수 들어온 이후로는 더 이상 매도나 이런 것들이 심화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투신과 연기금에서 꾸준히 잡아가고 있다는 부분 자체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물량 가지고 한 2만 5천원 정도의 돌파 여부를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2만 5천원대를 돌파를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겠죠. 그때는 3만원대든 2만원대 후반 정도까지도 주가가 한 단계 더 또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럼 이제 기회가 또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꺾어가는 게 어떨까 2만 5천원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한전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실시간 리딩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6분부터 시작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9시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지난 금요일 날은 두 종목이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또 하락을 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절에 대한 리딩을 장중에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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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